ㄷㄷ 어?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으니 지금은 사용할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하니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으니 너무 멀리 있으니 조금 Nobody's looking for using it 일들이 높은 수 없으니 그냥 적립이 Bonk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으니 이쁘는 건 없으니 히힛 ㄷㄷ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됐습니다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지금은 정리를 하였습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서정거리에서 수갑니다. 이게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사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됐습니다. 사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. 예상이 없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하하하하하하 힝